자 수분수가 지금 가운데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도 모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21일 입니다 이거를 수분수라고 지금 여기다가 고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나무는 신고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문제가 뭐냐면 가지가 엄청 많이 뻗죠 그죠 그리고 저 보십시오 위에 저렇게 지금 나갔죠 저쪽으로 그럼 저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저기 잎사귀가 막 잔뜩 열릴 거구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결과지들 어떨까요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수분수를 이렇게 하면 안되죠 수분수는 별도로 지금 제가 재배하는 신고에다가 수분수를 고접을 하면 안되고 옆에 주변에다가 수분수를 배치를 시켜야 그 수분수는 수분수들의 쭉 힘을 뻗어 가지고 꽃가루를 퍼뜨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요 신고 나무 위에다가 수분수를 해놓으면 이 꽃가루가 밑에 떨어져서 여기 이 신고에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0점 짜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배를 재배하는 이거 뭐예요 일단은 크게 9가 10가 11가 12가 이 정도 나와야 되고 또 당도가 중요하죠 당도 올리려면 광합성이 돼야 돼요 이 신고에서 광합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위에서 수분수 나무가 햇빛을 다 가려버리면 이 광합성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러면 결국 꽃문도 많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당가죽은 형성도 굉장히 길게 됩니다 햇빛을 못 보니까 이거는 0점 짜리라는 거죠 이 수분수가 지금 다 빨아먹고 있어요 고접한 지 뭐 많이 돼 봤자 4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나무는 지금 17년 됐습니다 17년 가지들이 다 가늘어요 이렇게 나온 것들이 다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돼야죠 두께가 왜냐면 이 주지에서 양분을 보내서 이쪽으로 다 보내줘야 되는데 그 양분을 먹고 자라는 건데 이 파이프라인이 너무 얇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수분수를 만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좋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자 그리고 이 수분수 지금 나무 밑에 보시면 꽃눈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다 죽었어요 이 수분수의 역할이 지금 이런 겁니다 물론 여기가 지금 겨울 전정만 해서 세력이 세기 때문에 도전지가 계속 발생하니까 도전지가 터서 꽃눈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 수분수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분수가 그늘을 제공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이제 열매가 달렸을 거 아닙니까 밑에 있는데 그럼 거기는 수사기가 있고 배가 달렸겠죠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을 못하죠 광합성이 중요한 이유는 광합성을 하면 탄수화물을 만들죠 그럼 탄수화물이 뭡니까 당이죠 배를 달게 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배는 앙크네 우리 배는 당도가 떨어지네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농가는 영양제를 또 사다가 막 뿌리죠 그 영양제 뭐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그런 영양제를 갖다가 뿌리면서 이렇게 수분수를 키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인공수분 하시잖아요 농가의 대부분은 물론 산이랑 이렇게 뭐 매개곤충이 있고 벌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보는 쪽에는 자연수분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배 재배 농가 중에 자연수분하는 농가가 얼마 됩니까 대부분은 다 인공수분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인공수분 할 건데 이 수분수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영구주입니다 이게 여기 비영구주에요 그럼 저는 아예 영구주에다가는 수분수를 고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비영구주에다가 수분수를 고접해서 저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다 잘라 나가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요 하나만 남겠죠 수분수만 그 수분수만 세력을 확장해서 2번 주지로 만들어 갖고 수분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수분수가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맞지 않을까 요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신고 배나무에다가 직접 저렇게 고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늘을 제공하는게 더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농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뭐가 더 좋은지 제가 알고 있는 상황 말고 더 좋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어쩌다 하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 나무에 세력도 뺏기고 그늘도 제공하고 자 저는 수분수를 잘라냈습니다 여기 있던 수분수 잘라냈어요 하등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하는 그런 농사꾼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직접 제 배나무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대신 간접으로 제가 테스트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계속해서 여러가지 정보들 실험들 배 재배하면서 느끼는 어떤 고충이라든지 제가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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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